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교통사고 정말 참사였습니다.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고 그러니까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였는데 이게 참 그 회사 업무 끝내고 또 회식 한번 하고 그리고 동료들하고 집에 가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감식을 국가수에 의뢰한 상태고요. 목격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동료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일 경우에도 최대 금고 5년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일단은요. 아직까지 국가수 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상자를 낸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급발진이다, 차량의 오작동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말씀 주신 대로 운전자가 정말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금고 5년이 최대치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많아도 죄는 하나, 금고 5년입니다. 시청역 교통사고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접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 사건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난 1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역 인근 호텔에 빠져나온 가해 차량은 갱음을 내면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을 했습니다. 도로에 있던 차량 두 대를 추돌한 뒤에 인도 쪽으로 방향을 튼 이 가해 차량은 안전패스를 들이받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참고인 주사를 받은 아내의 진술을 먼저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저도 고령 운전자분께서 운전 실수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년 운전 경력에 현직 버스 기사이시더라고요. 운전자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을 한 거고요. 지난 4일에 경찰에 정식 조사를 했는데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를 두고 운전자 차 씨가 일방통행인 도로를 잘못 진입해서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당황한 나머지 그 도로를 빨리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말씀 주신 대로 한간에는 여러 가지 카더라 하는 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부부싸움을 해서 운전자가 홧김에 가속페달을 밟은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수로 역주행 도로에 들어갔다가 빨리 벗어나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거 아니냐라는 카더라 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피해자 신분인 차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운전자 차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턱을 넘으면서부터 급가속이 시작이 됐고 정상주행 방향이 우회전 쪽으로 갈 경우에 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방통인 차선으로 진입했다라는 게 차 씨의 주장이고요. 또 도로로 가면 차가 서서히 멈출 줄 알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인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피의자 차 씨의 주장입니다. 현재 뭐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 주장처럼 급발진보다는 가해자의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 영상 말미에 보면 차량을 부드럽게 세우는 듯한 영상도 있고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 마지막에야 이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자체가 말이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가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실제 EDR 분석 내용에 따르더라도 90%로 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어떤 걸 주목했냐. 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을 때 왜 도로에 까맣게 선이 남는 스키드마크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사고 지점에는 스키드마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이 가해자의 주장과는 좀 배치됐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4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또 대형 차량도 운전을 했었고 또 버스기사 운전까지도 하실 만큼 베테랑이 제어를 못했다라고 할 정도면 혹시 차량 결함이 정말로 가해자 주장처럼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박스에 차량이 이상하다든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면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EDR이라는 거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그냥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진짜 급발진이었다,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영상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좀 오픈을 해보니까 별다른 대화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와 아내는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요. 실제로 인도를 덮치는 데도 1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어떤 대화를 나눌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 뒤에 어? 어? 하는 그런 소리, 짧은 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선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또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는 부분이니까요. 수사를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뿐이 아니고 요즘에 급발진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페달 쪽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는 자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사고 직전에는 운전자도 당황하니까 내가 사고 직전에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블랙박스를 달면 진짜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명확하게 가려지니까 이 급발진인지 정말 운전자의 가실인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65세 택시기사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요.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금 이 장면이죠. 택시는 언덕으로 올라와 우회전하기까지 30m 동안 6번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고요. 7번째 가속페달을 밟은 뒤에는 충돌 순간까지 발을 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걸로 봐서는 6번 밟은 게 밟았다 뗐다 했다는 게 이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6번 밟았고 이게 안 들으니까 7번째는 꽉꽉꽉 밟아서 그게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먹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실제로 운전자가 밟은 페달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게 나온 거죠. 그렇게 차량은 약 119m가량을 쭉 돌진했고요.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느냐 이 부분이 블랙박스 설치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블랙박스를 페달 쪽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발진이다 아니다. 매번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의 가정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운전자 과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예상 처벌 수위는 먼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운전자 차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상태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 정말 운전자 차 씨의 과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요. 형량 같은 경우에는 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형이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해질 때 처벌이 되느냐 수위를 좀 살펴보면요. 합의가 되지 않는 이 피해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고 1년에서 2년 정도가 선고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차 씨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자의 유족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금고 3년 이상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은 9명이 사망을 했는데 3년간 감옥에 간다는 거 하면 충격받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운전자 주장대로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형량이 조금 달라집니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운전자가 어떤 조향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 과실로 운행을 함으로써 피해자한테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가해자 주장처럼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 차량 자체의 오작동, 급발진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차량을 부딪히게 만들었거나 급발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을 부딪히게 했다거나 인도로 돌진하거나 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인도에 돌진했다 이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되고요. 아마 이 사건의 쟁점이 급발진 여부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여부가 법정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도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인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회식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했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인데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심전심이 돼서요. 이게 내일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책임이든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벌은 이렇게 돼있다,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령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운전자가 그렇게 고령은 아니에요. 70 안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령운전에 대한, 그래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